명상의 핵심과 수행의 정수를 배우는 2024년 레꼬명상대학에 초대합니다. 명상을 배우고 싶으시다구요?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구요? 용수스님과 함께 쉽고 친절하게 명상과 수행의 원리와 핵심을 1년 동안 배우는 레꼬명상대학에 초대합니다. 2024년 3월 7일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. 레꼬명상대학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세첸명상센터와 줌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. 매주 목요일은 월요일에 공부한 것을 더 익히고 복습하는 복습 모임이 진행됩니다. 친절하게 자신을 알아가는 레꼬명상대학은 1단계는 알아차림 명상을 공부합니다. 명상이란 무엇이고 왜 명상해야 하는지 명상의 핵심인 알아차림을 익히고 오감에 깨어나는 명상,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공부합니다. 매 단계마다 배운 것을 더 심화시키는 연수도 진행됩니다. 2단계는 우리의 가슴을 더 활짝 열고 공덕을 쌓게 하는 자비명상을 공부하고 3단계에서는 명상과 수행의 기반이자 토대가 되는 출리심의 지혜를 함께 공부합니다. 4단계는 죽음명상으로 우리의 삶을 죽음명상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 것을 공부하고 5단계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로종, 상대적 보리심과 궁극적 보리심을 공부합니다. 6단계는 만트라의 길, 금강승을 공부하며 7단계는 우리의 참본성, 본성 명상을 공부합니다. 명상과 수행을 더 깊게 하는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세상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마음을 보고, 마음을 공부하고, 내 마음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명상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. 세첸코리아 레꼬명상대학은 명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명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. 레꼬명상대학 참가비는 3만원으로 7단계까지 21만원입니다.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-2020-1645로 문자 주시거나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. 명상의 핵심과 수행의 정수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마음의 변화, 삶의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. 세첸코리아 레꼬명상대학 2024년 3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